한건규. 장정민. 장정민. 앞에 이성배 있고요. 이준이가 최전방. 공장. 형 안 돼. 주교차 줍니다. 앞쪽에 이준이 슛.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깜빡적인 슛. 이준이. 바페르시인 줄 알았어. 저걸 어디서 찍어? 방금 거는 박수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죠. 이건 논스톱 빨리거든요. 방금 같은 슛은요. 몸으로 먼저 치클하면서 밀어내면서. 논스톱으로. 이거 순간 동작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등 뒤로 떨어지는 공을 갖다 냈습니다. 그렇죠. 볼 끌고 나옵니다. 터민호. 터민호. 이거 위험합니다. 2중이, 2중이. 2중이 들어갑니다. 2중이, 2중이. 간다, 간다. 됐다, 됐다. 이거 봐요. 2중이. 2중이 들어갑니다. 2중이, 2중이. 2중이, 2중이. 2중이, 2중이. 후반전 13분입니다. 이기기 강포라네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이준이. 이준이. 어떻게 실수하는 거야. 이준이. 그렇죠. 여기서 끝까지 집중. 황범규 선수가 첫 코스 먹는 거예요. 오른쪽밖에 없었는데. 이 공간을 보네요. 이준이. 여기까지 집중력 좋고요. 순간 폭발력 있고요. 볼 잡으면서 그러나 유윤규. 태용규. 태용규. 유윤규 재빨리 앞으로. 이눈규 재빨리 앞으로. 이눈규 재빨리 앞으로. 이눈규 재빨리 앞으로. 이눈규 재빨리 앞으로. 1대1. 슈팅. 고. 이눈규. 이준이. 살짝 아름답지. 3경기 기다려줬다. 3경기 기다려줬어. 저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감히 뽑겠습니다. 이준이 선수. 이준이. 올라가 아니죠. 이준이. 이준이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리고. 0-3 하면서. 치고 들어갑니다. 아니, 이준이가 왜 안 찼을까요? 너무 2타적인 플레이만 하고 있어요. 이준이. 단독 찬스예요. 타이밍이 좋았고요. 반대쪽을 보고 때려넘는 이준이. 그거는 지금 그전에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자감하게 났어요, 지금 보세요. 그렇죠. 자, 주고받는 패스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 와야 돼. 그래, 그래. 쉬다가 들어온 우리 선수들도 발권이 가볍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장군. 죽어. 이준이.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슛. 털아. 이준이. 빨라요. 빨라요. 이준이. 빨라요. 이준이. 고치에 들어간 3분위까지 2호를 넣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내려오. 뭐야, 뭐야. 지금 정기 시간 딱 마무리되는 시점에 30분위에 딱 골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이준희 선수의 골은 시상하는 바가 있죠. 사실 이런 모습이 이준희 선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힘의 막내고. 계속 뭔가 터지든 안 터졌거든요. 이렇게 터져주면 안정은 감독이 충분히 히든 카드로써 중요한 카드 쓸 수 있네요. 이번에 패스 받고 본인이 개인 돌파거든요.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지금 너무 좋았죠. 아주 명장면입니다. 아주 명장면입니다. 누구야, 누가 차는 거야? musingman 얘기한다고 표현 Courage 준희, 과연 준희 무회전으로 그대로. 준희, 과연. 꽂아 넣어보자, 한번. 무회전으로 꽂아봐. 이, 저 바람하지 않지. 결국에는 아래스 골을 잘 차서 좀 뛰어야지 잘 찰 수 있는데. 자, 이준이 쇼! 어! 뭐야, 뭐야? 좀 뛰어야지 잘 찰 수 있는데. 자, 이준이 쇼! 어! 뭐야, 뭐야, 뭐야. 이준이 또 들어갔어요. 라이브야, 라이브야. 가운덴. 우와! 대박이다, 진짜. 뒤에서 가는데. 나 이거 손흥민인 줄 알았어, 지금. 키포 선수 받고. 손흥민 세레모이네, 지금. 미사일 쇼팅에 나왔습니다. 이건 레이저 빨래줄이에요. 지금 박대현 키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지금 마무리할 때 됐다 싶었는데 이게 느닷없이. 이거는 뭐. 이거 한 35m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대로 얹혔어요. 지금 방향이 너무 좋았고. 완전 손흥민입니다, 이거. 좋았습니다. 이 장면 계속 거듭 봅니다. 공이 안 흔들려요. 그게 무회전이에요. 이 배운이 막판에 들어가서 두 골 기록하고 나옵니다. 다시 봐야죠. 안정환 감독 머리 아프겠어요, 다음 선발찌실 때. 머리가 상당히 멀었었는데. 럭키분들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봐요. 지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대웅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대웅을 내리고. 이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용규. 공격리. 코드에. 이준이 간다. 이준이 간다. 이준이 간다. 자 이렇게 나가자. 권규. 7구, 민호. 포백은 똑같아? 네. 그 앞에 남규. 왼쪽이 은규. 오른쪽이 정민. 스트라이크 주안이. 정민이 체력 떨어지면. 주안이 빼고. 남규 올리고 대웅이 넣으면 되니까. 저는 오히려 후반에 선두를 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솔직히 전반전에는 골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반에. 후반에. 후반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전반에 난다니까 골. 자 이렇게 팽팽하게 진행되다가도 골 날 때 보면 한순간이거든요. 자 한 번에 다시 찍어. 자 한 번에 다시 찍어봅시다.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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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짚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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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됐어. 다 됐어.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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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니가 듬뿍. 2주니가 듬뿍. 2주니 3번째 골. 2주니 3주니가 듬뿍합니다. 2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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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니가 듬뿍. 이번에도 류은규가 보시죠. 그렇죠. 류은규가 늘 이거 장기잖아요. 여기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 주택을 날립니다. 여기서 스나포스트로 가기 저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도 없었거든요. 여기 안에 가겠다. 공간이 저기밖에 없었거든요. 오케이. 시원한 골이 하나 들어갑니다. 4주니. 다들 평소에는 이거 마실 때 말 많은데 오늘은 조용하네. 오늘은. 주니가 살벌하게 해요. 야, 주니 춤춰야 돼. 아, 주니가 춤춰야 돼. 지난번에 주니가 춤 맞춰서. 미쳤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대충. 징크스 때. 이래서 징크스 만들면 안 되는데. 아, 이래서 징크스. 노래해 줄게. 노래해 줄게. 류세라핌. 류세라핌 할 줄 알아? 2부 푸스케 그거? 몰라? 아, 붕붕 그걸로. 알아? 어. 네, 저 노래. 저 노래. 자, 근데. 이번에 하잖아. 이번에 하고 이기잖아. 결승까지 쭉 가야 돼. 그래. 할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다운다, 다운다. 이거 왜, 이거. 이거 또. 나도 이 춤 노래. 춤을 외우고 다니는 것도 신기하다. 아, 이거 잘 모르는 거야. 이겼다. 이거 잘 추네. 됐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거 연습하지. 계속하네. 그래도 연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